들어보는 곳도 되게 다르ng 있어요? 어 뭐야, 이거 꽃게 아니야? 어! 아! 어! 어 뭐야, 꽃게 아니야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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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많이 놀라게 크면 잡아! 잡아요? 크면 잡아! 오? 진짜 개야? 어 맞네! 으어에이! 물어 물어 물어! 돌개라!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? 오 돌개 좋다 그 정도네? 얘 그건데? 게장할 때 잡는 그거 맞아, 너 오늘 게장 될 거야! 너 오늘 게장 될 거야? 귀엽다. 귀엽다. 그치? 여기도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있잖아. 여기 박혀 있네, 이렇게. 밑에 숨어있었어. 저거. 희끄럽게. 어떻게 잡아야 돼? 뒤가 안 보이네. 큰 거 많네. 진짜 커. 돌 밑에 있었어?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여기 먹거리 진짜 많다. 대박이다. 물 밑에도 있고 물 밖에도 있고. 이거 봐. 얘네는... 대박 거. 이거 봐. 숨어있네, 이렇게. 흙 밑에. 신기하네. 저걸 또 찾았어. 이거 찌개 먹으면 되겠다. 이게 또 재밌네, 이러니까. 안 빠지더라고요. 야, 여기는 돌 다 뒤집겠는데? 살짝 빼서. 안 먹겠어? 이런 개들아. 죽은 거 하나 있던데. 개들아. 얘도 죽었네. 얘네가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거. 지렛대 원리. 없어? 그렇지. 쟤는 참 말만 많아. 괜찮으시죠? 2단계입니다. 2단계만 잘 견디시면 돼요. 좋았어. 약간 비슷해. 제가 작은 게 두 마리 잡았어요. 너 갔다가. 네? 갔다 둬. 네. 아니, 신기하다. 와, 누나. 왜? 누나, 저 두 마리 또 잡았어요. 누나! 아? 누나, 지렁이. 누나, 저 잘하죠? 누나! 지금 뭔가 누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. 누나, 지옥. 누나! 진짜 배 고프고 있어. 하다 딱 들어갔어. 세렁 씨는 지금 2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. 귀찮아하고 있습니다. 누나,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요? 충분하지. 배 터지겠는데요, 누나? 그치? 종류별로 오늘. 아니, 되게 신기하다. 밑에 공간이 없을 거 같은데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네.